아 그러네 방벽이 한 개씩 만들어가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아 정말 부러운데 그래서 니가 해 너만 하면 돼 방벽 열심히 하면 돼 난 진짜 보람없는 이걸 열심히 할테니까 너는 방벽을 열심히 만들라 아이 보람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아 난 이제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해야되는 일인지 모르겠어 이걸 내가 도대체 왜 이 기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이 저는 눈에 딱딱 보이는게 이제 아이 좋습니다 아주 마음 같아서는 방벽을 짓고 싶지만 그냥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나도 어 어디갔지? 내가 지금 미끄러진건가? 마음 같아서는 나도 진짜 아 방벽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게 있다니까 엄마 보고 싶다 아 옛날 그 도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도끼가 이제 또 틀려졌어 패치가 돼가지고 도끼를 무거운거 쓰면 존나 느려 파워는 셀지 모르겠지만 너무 느려 아 그런 단점이 포레스트가 이제야 업데이트가 좀 돼서 좀 할만하구만 어 저번에 저 막 날아다니고 드랍쉽하고 장난 아니었어 어 이제는 멀티가 업데이트 멀티가 좀 안정적이야 튕기지도 않고 주민 안녕 거기다가 버그도 되게 많이 고쳐줬고 돌 도끼 돌 도끼 좋나? 돌 도끼 써볼까? 돌 도끼 그거 쓰레기일걸? 살상 능력이 좋습니다 살상 능력이 좋습니다 아 그래? 예 살상이 더 높습니다 어 이제 몸맞 돌 도끼 뭐게 많이 들지? 아 힘들어 죽겠다 야 방벽 다 만들어가? 아니요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예 나도 지금 어 이제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어? 나도 어디갔지? 어 C C H E R R Y 어 중계방에서 식무길 지났는데 어쨌든 스티커 사실께 고맙다 아 저희가 식무길의 적 저희가 바로 어 그러네? 아 아 아 자연파괴를 아 아 아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아닙니다 계속해야됩니다 어 계속해야지 어 계속해야지 나도 하기 싫어 나도 네 살살하면 살아야죠 그쵸? 예 그쵸 화이팅입니다 어 저건 으아아아아아니 야 빅헤드 너 한번 해봐 뭐요? 으아니 말씀이십니까? 으아아아아아니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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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저 화장실도 어 용파이 고맙다 야 깜짝이야 노동의 즐거움이야 이게 알았어? 아 노동의 즐거움 어? 로동 로동 너네 다 저기 뭐야 빅헤드 빼고 사료타인 넌 인천 살지 않아? 예 저 인천 삽니다 음 그래 가깝군 인천 어느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하아 많이들 뭔소리야 예 예 내가 인천 산다고? 예 예 어 어 우리 경기도에는 어 세개 신도시가 있어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은 송도신도시 인천은 청나신도시 이 세군데 한군데 내가 있다 송도 아니십니까? 아이씨 잠깐만 아니야 임마 아니야 아니라고 아이 송도 알겠습니다 제가 아 아이라고 아 아 아 혹시 강화도? 강화도에서 이사온거 아니야 강화도에서 강화도로 이사가? 그럴 수도 있죠 송도 알겠습니다 지가 인터넷을 찾아서 제가 오므라이스를 잘하는데 오므라이스를 들고 가겠습니다 아 갖고 오지마 아 나 요즘 반찬 사먹거든? 지금 집에서 밥먹거든? 아니 지금 오늘 진짜 맛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용파이야 어 고맙다 내가 저기 뭐 맛있는거 먹을게 반전님이 구워주신 고기 맛있네 야 솔직히 너희들 저기 뭐야 내가 맛있는거 많이 사주잖아 예예예 오! 오! 식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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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살려주세요 야 방벽 방벽을 빨리 치란 말이다 그러니까 아 아 참 답답해 죽겠네 야 야 빅파이 아 빅파이 아 빅파이란다 지금 아니 이게 빅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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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까지 쳤어 저 지금 자율병 쪽 쳤습니다 자율병 쪽 아 이거 봐 뜨븐뜨븐 이게 뭐야 아니 이거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야 밤대가니까 빨리 불 붙여 빨리 야간 모드로 들어간다 잠자는 시간도 다 아까우니까 자 빨리 안에다 횃불 빨리 붙이고 어 근데 안에 식인조는 뛰어 댕깁니다 반장님 뒤에 식인조 어 저놈을 죽인다 저놈 빨리 아 뜨거 나 혼자 자고 자아 어디갔어 누가 좀 죽여줘 진짜 평화롭다 여기는 스테미나가 없다 도망쳐야지 여기 좀 평화로운 거 같습니다 어 주민아 주민아 안녕 아유 며칠 전 여자친구 말하는 거 같습니다 아 주민아 왜케 정감각에 야 니 전 여자친구가 주민아야? 아니 저 저 말고요 야 너 이번에 최근에 여자친.. 여자 새로 또 만났다는 여자는 어떻게 됐어? 아이 영화를 본 거죠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새끼야 오늘부터 1위라고 해가지고 너 그래서 어제 방송 같이 못한 거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어머 이게 뭐야 여 영화 봤는데 저 영화를 잘못된 걸 봤습니다 이 새끼 생식기가 또 없어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영화가 좀 스물이라고 좀 그런 영화라 아아 아이 좀 어 저 컴퓨터 멈췄습니다 야 그 내용이 뭔데? 그거 막 그 막 외칩니다 막 자꾸 그 뭘 외치는데? 뭘 외치.. 뭘 외치.. 뭘 외치입니까? 아이 궁금하게 아음 막 그렇고 그런 거 막 외칩니다 제가 그런 걸 여자 어 야 이거 왜 원주민들이 계속 나무에서 생성 돼? 설마 여기 원주민 리.. 리.. 리진 지역이면 안 되는데 방자님 저 초대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신기하십니까? 알았쇼 네 게임 초대 7700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힘내 7700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 쟤를 빨리 죽여야지 작업을 마음 편하게 하지 야간 모드로다가 그리고 불이 왜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 밝지가 않지? 많이 꺼진 거 같은데 아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았다 아이템 날아가 있으면 어떡하지? 아 여기다가 이걸 붙여놔야 야 불 붙어서 아마 못 들어올 거야 아아 그리고 우리 안쪽에 불 좀 많이 만들어 왜 이렇게 어두워 왕자님 어? 저 큰일 났습니다 왜? 비행기 비행기 있다고? 그럼 빨리 달려와 어디 아 저 보인다 저 보인다 집모양 보인다 아 절로 뛰면 되겠구나 야 방벽을 빨리 안 만드니까 이 안쪽으로 다 이게 그냥 뚫립니다 지금 지금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뚫립니다 그리고 이거 좀 많이 만들어야겠네 횃불을 좀 만들어야겠네 횃불을 계속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원래는? 아니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씨가 좀 빨리빨리 없어지지? 자 어? 나뭇가지가 없어 나뭇가지를 더 만들어야 된다 주인이가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자 이거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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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제가 엄청나 버그를 안 했습니다 뭐? 튕겼다 돌아오면은 뭐더라? 그 캐리어 가방이 다 새겁니다 그러면 아 먹을 것도 안해도 되겠다 참 좋겠다 누구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무 패고 있는데 아이 가서 들여야죠 당연히 아 드리긴 뭘 들어 임바 니가 빨리 달려와야 돼 그걸 아니 포기하고 빨리 달려와서 여기서 일해야 돼 알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치긴 중이 공곳곳곳곳곳에 보이네 지금 야간 작업이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이래 아 지금 이래 아흐 어 주민아 뭐야 이거 하는 게 없어 주민아 주민아 이러면 안 돼 야 예? 아니야 아니야 주민이가 누기 야 사루타 너 그때 얼굴 봤잖냐 근데 솔직히 내 입으로 이런말 하긴 힘들지만 제가 여자친구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이야 있었다는 게 아흐흐 어 이거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저기 뭐야 외모 비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외모 비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 저 그래도 얼짱각도에서 찍으면은 이민호 닮았습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 억울한 이민호 아 이민호 야 이민호 얘기하지마 지금 요즘에 공공의 적이야 아흐흐흫 그러다니 응 진짜 공공의적이야 내 주변에서 다 그래 완전 공공의적다 다 수지 아깝다고 수지 아깝다고 아니 나는 뭐 수지가 이쁜지 뭐 그런건 참 나 보겠고 공공의 적대수 어 뭐지? 야 도와줘! 어 제가 가고있습니다 약 50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와 와 와 와 야 지금 주민 어 주민 하나 불붙었고 뭘 모르는거지 자기네 동족시체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싶어 아 죽여 뭐해 요즘 프레임이 3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 젠장 어 불붙는다 불붙는다 여자가 셋이나 들어왔어 안돼 오빠님 방송하셔야 돼 야 너 뭐하는거야 뭐하는거 아 지랄 와 원주민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방벽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어 엄청난 숫자 약먹고 아무 없지 사슴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네 제가 왔습니다 오 엄청 많아 자 쟤네 먼저 죽여야돼 지금 나 때까지 지금 잠깐 작업 멈추고 쟤네를 다 없애 죽어라! 파이어이 돌! 일단 기본 목표로 정한다 애들 이제 우리 쪽수만큼 있어 많아 많아 내가 돌 도끼를 만들어놨을텐데 어디갔지 사라졌네 아 그래도 친구들이 오늘라 바빠가지고 아 저희가 와아! 나 죽을뻔했다 안개 이녀석 샥 오오!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되에에에에! 설마 야 방벽 세명이서 일단 우리 방벽을 먼저 만들자 내가 갔다올게 이거 죽은 사람 파밍 어떻게합니다 어... 어? 사라 나셨다 난 호스트기때문에 제자리에서 살아나는군 원래 가진것도 다 있군 음... 아주 좋은 좋은 제도야 이런 제도 마음에 들어 제가 아닙니다 이거 다 구워먹어야지 야! 우리 우리 전부 다 지금 방벽에다 다 다 힘을 쏟아 전부 방벽 전부 방벽 아니면은 토템 어떠신가요? 아 토템이건 나발이 필요없이 일단 방벽부터 먼저 만들어 방벽 가자 방벽 자 방벽 만들어 방벽 방벽을 만들라 크리마? 아 이거 닫히가 않아 왜? 어? 아직도 아 쥐에 식인조 너무 많은데? 어 이거 닫히가 않아 큰일났어 이거 위치가 좀 애매해 어 이거 뭐... 이거 왜이래? 이 나무 까야돼 빨리 자 빨리 빨리 야 아침되면 좀 더 낫지 않냐? 네 아침되면 조금 약해집니다 친구들 그 방벽 밖에 토템을 좀 만들자 지금 원주민들이 너무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 옛날만큼 원주민들이 약한게 아닙니다 막 지네끼리 막 처 걸리고 뭐 바보되고 막 이런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너무 세졌어 어 추웠다 야 빨리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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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캐고 있습니다 딴거 필요없어 빨리 방벽 방벽부터 막아 그 우리 아까 원주민들 몇마리 죽였잖아 그 토템 박으면 되겠네 오 됐지 오 단봉을 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마아 아 뭐 프레임이 1입니다 1 저기 나 도와줘 우와 세대 맞았는데 실패됐어 오 와 또 있어 어디이십니까 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야 어쩔 수 없다 이건 진짜 진짜 어쩔 수 없어 얘들이 너무 세가지고 오 이거 좋다 공속 빠르다 어 뭐지 오 오 피없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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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살았다 아 이거 자꾸 술을 먹는 것 같은데 제접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접수월하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제접하시는 김에 영어 아이디 어떠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 술을 존나 많이 마셔버렸어 죽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지 알키하고 엘키하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야 빅헤드 나와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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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인더올 이 정도는 던져줘야 봐봐 아 이게 그냥 여기 불 붙는거하고 데미지가 틀리네 됐어 야 토템 만들자 야 이빨하고 그거 아 또 들어왔어 야 빨리 빨리 토템 만들어 빅헤드야 네 너 빨리 토템 만들어 받게 네 저저저저 신기한 옷 입었습니다 아 시끄러운거 빨리 토템 만들어 빨리 너 왜 이렇게 순진하게 생겼어 어 왜 이렇게 순진하게 생겼냐고 토템 어디있지 시체 시체 자 시체를 일단은 네 어머니 죄송한데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잘라줍니다 자 하나씩 잘라주고 자 팔을 잘랐으니 이것도 가지고 왕자님 머리랑 팔이랑 어느게 더 좋으십니까 어 머리가 낫지 머리죠 역시 그걸로 아예 둘러버리자 못 들어오도록 일단 센터에 하나 받겠습니다 산신령 나무 앞에 나도 지금 박아야돼 어 약이다 아 닉네임 변경 깜빡했다 어 뭐지 뭐지 야 중앙에 박으면 어떻게 해 이거 안됩니까 안에 박는게 아니라 밖에 박아야지 방벽 밖에 박아야지 방벽 밖에 박아야지 방벽 밖에서부터 못 들어오지 이게 안에 박으면 지금 안에 들어와서 이거보고 이럴거야? 아 그렇구나 아 이거 빨리 없애지 못해? 어떻게 없애지? 사라져라 사라져라 원래 이제 사라져라 Phone 4 젠장 빨리 아침에 와야되는데 저런 걸 배불내 Arc horizon Şimdi 머리 созн devient 놀래? 아니 집앞에다가 지금 누가 사람 머리를 갖다 달아나 집 밖에다 달아나야지 와 subir 아 그러니깐 관광명수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ведь 새로운 문화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아 이게 왜 안 잘되지 어 나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안되겠다. 밥을 먹어야겠다.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일은 엄청나. 야 잠깐만 저것도 뭐야? 빅헤드. 네. 나 디지어 볼래? 이거 방벽이야? 이거 방벽이야? 어? 이거 못들어옵니다 이거. 이거 방벽이야? 이게 방벽이야? 어? 이거 이제 안에선 나갈 수 있는데 밖에서 못들어옵니다. 마 이게 방벽이잖 임마 이거에. 미래지향적 설계. 밖에서 못들어옵니다 절대. 아이씨. 잠깐만. 안에선 잘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어떤가요? 공성전의 원리입니다. 공성전의 원리. 공성전의 원리. 안에서는 바꿔칠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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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못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한 무기도 될 수 있어. 와아. 지금 방금 이렇게 하면서 질량가속도의 법칙에 이렇게 나오면서. 야아. 어 데미지가. 작용반작용의 법칙. 그렇지. 질량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하면서. 어. 이런거. 야 역시 빅헤드가. 아. 저 공돌입니다 공돌이. 어. 대가리가 저게. 괜히 큰게 아니야 저게. 이유가 있어요. 흐흐흫. 칭찬이 칭찬같지 않은 마법. 야아. 어차. 인체. 괜찮은데. 일단. 중앙토템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빨리. 사류탄. 너 빨리 외곽 빨리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다 파밍했습니다 자, 안에 있는 나무는 일단 먼저 다 하고 저긴가? 어, 이제 낮이다 이제 좀 답답함이 덜겠군 이 나무가 제일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 어, RZ팀 미녀야 고맙다. RZ팀 미녀가 뭐야? 저기, 뭐 미스코리아 팀 아닙니까? 야, 미스코리아 방송을 왜 봐 인마 가만히 앉아있어도 남자들이 막 진짜 술 한잔하자, 밥 사주겠다 영화 보자, 하면서 난리가 날텐데 지금 이 시간이면 피크 시간이지 됐다 이러면 시야가 많이, 야 이거 나무가 정말 크구나 추억 속 일기장 고맙다 진짜 미녀는 자기가 미녀라고 대화명회 만들지 않아 아아 남들이 미녀라고 불러주니까 미녀가 대고픈 사람들이 앞에 대화명회에다가 미녀라고 만든 겁니다 아아 미녀님 어서오세요 추억 속 일기장 고맙다 이, 온라인에서는 들을 수 있으니까 상큼겅듀 같은 거 아, 나도 알 지나가 더 나 고맙다 나도 소두로 바꿀걸 흐흐흐흫 저거 거기다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왜, 아 이런 경사에 있는 나무가 잘 안 찍어주네 어, 이게 잘 안 찍어져 경사에 있을 테니까 왜 어떻게 여기 안 고지지 어, 라이터 꺼도 될 것 같다고? 어 프레임 최적화 해가지고 지금 팔이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나무는 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그러고 어떻게 사냐? 이게, 하다보면은 이게 너 이래서 번 돈 다 어쨌어 예, 예? 어우, 병신 오베리 같은 게 어디 무슨 섬에 끌려가고 처음 왔다가 탈출을 하지 않나 내가 오히려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랬지 예, 예, 예 괜히 그 섬에 갔다가 그, 무슨 노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한 달 만에 야, 지금까지 얘 방송에서 왜 안 보이는 줄 알아? 거기 노예로 끌려갔던 거야 오이도 아이고, 씨, 깜짝 놀랬다 다음에 취직할 때는 꼭 포막님께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어, 거기 탈출한 거야 탈출 존나 처맞고 해가지고 그때 연락도 끊기셨습니다 어, 연락도 끊겼어 핸드폰은 다 뺏겼는지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거기서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거기 있는 사장님이 저를 엄청 맥나게 극대하셨습니다 이게 살이 찌게 헤드폰은 보이냐고 막 그러면서 에어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거 보면 진짜 사람 살릴 곳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 눈 뜨고 막 저희 막, 이상한 데 끌려고 하고 막 자 자 자 자 야 빨리 빨리 방벽을 먼저 빨리 만들어 너네 3명 지금 방벽 다 하고 있는거야? 네 지금 나무 키고 있습니다 너 옛날보다 약간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아아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아니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내일 초심 그대로입니다 저도 항상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방벽 좋아 방벽 두개 만들었다 저장을 위해 나무집 부터 설치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끄러어 빨리 방벽 만들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이 새끼 방벽을 만들단 말이야 방벽이 제일 급해 방벽을 만들면 일단은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 원주민들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자꾸 들어오면 또 싸우느라 또 에너지도 다 잃지 또 죽으면 또 한새끼 또 일 못하지 아 그런 시무한 뜻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방벽 만들기 비오는군 아 그럼 낮에 좀 일 좀 하려고 하면 비오고 현실성 있는 게임이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야 이건 게임이지 야 무슨 밖에서 일을 하다가 또 안에서 들어와서 또 일을 해 너네 즐기고 있지 않아? 아 지금 재밌습니다 아 완전 지금 너무 재밌어 나 지금 즐기고 있어 지금 막 미소를 머금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네 그런 얘기하면 안되지 간만에 모여서 지금 3명이서 벌목을 하고 있는데 벌목만큼 즐거운게 없어요 재밌다 하나하나 레고를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블럭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방벽을 만들고 뭐 벤치를 만들고 이런 즐거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인생을 말해주는거야 아우 재밌다 야아 아우 럭키 세븐 프레임 아우 좋아 자 이쪽 어 스텝이나 너무 부족한데 그럼 먹어 먹으면 돼 어 잠깐 야 우리 간만에 3명이서 모여서 새참이나 먹을까 빨리 큰 나무 앞으로 와라 어 다람쥐다 아 다람쥐는 먹을 수 없구나 아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지 먹을게 없나 자 우리 간만에 어 샀습니다 지금 저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왜 저희한테 모르겠지 저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너 너 너 지금 그 상태로 나무를 냈었니? 예 아우 맛있겠다 거기 꺼야지 뭐지 그럼 나무 하나 하는데 얼마 걸려 한 20초 30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하나 하는데 그것밖에 안걸려 아니 제 체감으로는 20초 30초이지만 그럼 그 나무를 나무를 갖다가 방벽까지 옮기는데 얼마나 걸려 이건 이제 한 1분 2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식인조이다 나무 20초 캐고 거기 가는데 1,2분 걸린다고? 예예 토템 박아놨으니까 가까이는 안올거야 토템에 불을 안 붙였습니다 전파 아이 아쉽다 아니 왜 낮에도 차더라고 야 그러니까 빨리 방벽을 지어라 나도 나무 캐로 가야겠다 방벽 짓는게 제일 최우선이야 지금 우리가 이 개짓을 할 필요가 없어 어 뭐야 깜짝아 어? 나무가 왜 여기까지 어? 아 저 때 잡았어야 되는데 신랑나무 안에 좀비 삽니다 아 책임진이구나 요 안에 주워서 안나오네 그거 그냥 놔둬 나무 뜯어먹고 있습니다 방벽을 만들라 지금 만들러 갔습니다 헥 요즘 열심히 나무 패고 있습니다 헥 헥